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폰X, 굉장히 이 아이폰X가 많이 출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 댓글. 이 댓글이 뭐냐면, 아이폰이 클러스층에 얘를 빼앗겨워지면 약간 스커가 잔해가 좀 남는다고 했거든요. 약간 뜨거운 열을 많이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잠시만 지탈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러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등 뒤에 있어버렸어. 그래서 완전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잔해가 났는지 진짜 그랬네. 뜯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 부착이 된 모습이고요. 실버가 그대로 돌아와 줄지. 잘 안 떼지네. 아, 이거 비싸요. 이게 두 개에 24,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요. 근데 이거 떼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진짜 내 돈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야, 이거 더럽... 완전 깨끗하거든요. 하하하하, 수고하네요. 와우, 굉장히 그냥 이쁘고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광고는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멀쩡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 뒷면 자체 보시면은 이게 우리 일반 스티커 그런 끈끈이가 아니라 만져보시면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 나요. 오, 지금 이렇게 가죽같이 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끈끈이가 남지는 않아요. 장시간을 부착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꼭 보잖아요.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저의 아이폰 실버 뒷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말했고요. 추천번호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